여우 앞에 정결하리라 오늘은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넘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넘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버터 슐러 목사는 미국 최초로 메가처치를 세운 분입니다 메가처치하면 정규 예배에 2천 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분은 한때 현대교회의 성장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슐러 목사님의 사상은 한마디로 긍정의 힘입니다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긍정적 적극적 가치관은 그분이 1만 장의 유리로 덮인 수정괴를 세우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초기작으로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당신도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두 권의 책은 1970년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오셨는데요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많이 설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많이 말하십시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설교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으며 형벌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주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로를 드러내는 대신에 사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 1절에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를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상처가 드러나고 자신의 환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찾게 되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갈구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교회 안에서 잘못 강조되는 경향이 일부 있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룩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앨런 화이트는 사탄이 강신술을 이용해서 이 사랑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행투 558페이지에 보면 옛날에는 강신술이 무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와 성경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한편 그 엄숙하고 요긴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죗된 성향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설교한다면 그 배후에는 강신술이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것은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절대적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거 아주 감상적으로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있도록 설명을 해요 그 결과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서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폭력 자체는 언제나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경의 형벌 대속결이 있잖아요 이런 교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폭력을 명시적으로 성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모든 설명이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비판해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들이 개신교계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재림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셨다 따라서 죄인들에게 진노하거나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노아홍수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일으켰다 아브라함에게 이 상을 바치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었다 우사가 법괴를 붙들다가 죽임을 다한 것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했다 이렇게 성경의 주어까지 바꾸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해요 교회 증언 1권 344페이지 보면 강신술의 많은 슬픈 결과들이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짓밟고 그 대신 꾸민 이야기들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대로 들어야 돼요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환불을 드러내는 설교를 듣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편 50편 21절에서 내가 이 일을 향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봐야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도 진노하십니까? 성경 전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이 수백 번 나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민숙이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약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사 역대상 13장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믈 이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우사를 누가 쳤습니까? 제가 이걸 저희 연수원에서 새벽 강의 때마다 계속 물었어요 두 분이 사탄이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랬더니 아 이래요 이 사탄이 아니라 누가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분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은 제가 읽으라고 그랬더니 안 읽고 입을 다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죽어도 사탄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일 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 그건 부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심판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부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신약에도 로마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에베소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고려스에서 3장 5절 6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제약의 목록이 쭉 나온 다음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하니라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을 착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도 매를 듭니까? 어? 들죠 여러분 자동차가 무섭게 질주하는 도로에서 아이가 공놀이를 하고 있다면 사랑은 조용한 목소리로 타이릅니까? 아니에요 걸음마를 겨우 하는 어린아이가 가스불 위에 끓는 주전자를 잡아당기려 한다면 아마 보통 소리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조용히 타이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렇게 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 마당이 사나운 상인들과 협작군들로 난장판이 된 것을 보시고 죄측을 휘두르시고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도 봐야 하지만 공의에서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이자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보금주의자입니다 2005년 타임즈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명단에도 올랐고요 또 신학자 마이클 크로마티가 개신교계가 교황을 선출한다면 존 스토트 목사가 뽑힐 것이다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악을 형번하거나 심판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실로 십자가의 본질적인 배경은 인간의 죄 책임 그리고 죄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의한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 곧 그의 거룩과 진노도 포함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은 성경적 종교의 기초이다 따라서 죄가 하나님의 거룩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이 좀 길지만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십자가가 왜 있었느냐 그 본질적인 배경이 뭐냐 물론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는 학이오스입니다 몇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으뜸 되는 뜻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이 왜 거룩합니까? 다른 엿새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거룩한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됐는가 그것은 죄로부터 구별됐다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함께 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 때문에 진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진노를 죄인에게 쏟아 부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십자가에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본질적인 배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은 결코 죄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 곧 진노이고 이 진노가 바로 십자가의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 대학교 신약 해석각 교수인 테스커 교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두 가지 속성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공의이다 또한 과거 대부분의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은 하나님의 자기 기시의 이 두 측면에 동시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마치 우리가 막 참을 수 없어서 원안을 가지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분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리들리 대학 학장이었던 레온 모리스는 하나님의 진노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에 신성한 반발이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에 강인한 반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악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진암철이 서로 이렇게 극이 같으면 밀어내고 극이 다르면 잡아다니죠 진암철이 서로 밀어내고 잡아다닐 때 여기에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죠 그 진암철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다섯 가지 은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높음이에요 높으신 하나님 물론 이 표현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또 땅과 모든 신들에 대한 그의 주권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우리 죄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에 거하신다 죄인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에 거하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리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살 수 없다 그리 좀 떨어져 있어라 이 말이에요 또 그 신의 산에서 경계선을 정한 다음에 백성들이나 또 제사장이 이 경계선을 넘어서 나 여호와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느라 우리 죗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의 속성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속성입니다 죄와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과 어두움이 같이 공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불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 불은 그 소재가 다 타야 꺼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안에서 또 지구에서 죄를 없애야만이 진정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극적인 표현이 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땅 거민들을 그 땅이 우상 숭배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를 너희도 우상 숭배로 땅을 더럽히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또 게시록 3장 16절에도 우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니 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죄와 위선을 참거나 사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하나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구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놈하심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인자심은 선하심이란 말이에요 주놈하심, 엄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또 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역겨워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시며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개시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행악자들을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받아들이실 때도 도덕적으로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이제 가서 네 맘대로 살라 이게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입니다 10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추합해 있나이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추합해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예요 그런데 인자함이 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먼저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나러 나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드럽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달콤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루터교 신학자인 구스타프 스탈린은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자비의 위대함에 압도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어떤 죄인도 용납하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공의의 표현입니다 만일 이 둘 중에 어느 한 편이라도 축소시킨다면 그것은 곧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처벌할 필요가 없는 별것이 아니라면 사실 십자가는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분이 아닌 관대한 분 절대적으로 자비로우신 분으로만 해석한다면 이 또한 십자가를 불필요한 것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하며 형벌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어떻게 감동이 옵니까 잘못한 것이 없고 처벌이 없는데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고마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의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기에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강조해야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교회 감독이요 신학자인 웨스트코 주교는 피상적으로 보면 용서보다도 더 간단한 것이 없지만 만약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보다 더 신비스럽고 더 어려운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죄와 구별되신 그분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도대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씻는다는 이 사실이 더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려면 그 전에 어떤 종류의 만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자신의 인격에 신성한 반대 혹은 반발인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혹은 충족 지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로이 왕자 파리스는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왕비 헬레넬을 빼앗아서 트로이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스 원정군이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 추락했지만 도중에 역풍을 만나서 배가 꼼짝을 못해요 그러자 그리스 총사령관인 아가멤누은 화가 난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데려와서 죽여서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가 암사슴으로 바꾸치기를 해가지고 이피게네야가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 신의 노여움이 풀리게 되고 다시 서풍이 불어서 그리스 암데가 트로이에 도착하면서 트로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주전 1천년 전에 지어진 트로이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모든 시대에 걸쳐 전세계 이방 종교들이 갖고 있던 시생 제물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그 신들이 아주 변덕이 많아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질투하기 시작하고 또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복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시생 제물을 바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죠? 기후제를 들여서 신을 달랬어요 신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생겼을 때 누가 그 화목을 이루는가 이방 종교는 인간이 그 화목을 이룹니다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에요 신의 그 공의를 인간의 재물이나 고행으로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치는 어떤 헌물이나 고행도 우리의 죄를 보상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감원이설로 부추기거나 혹은 뇌물을 써서 용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밖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계에 나타난 시생제사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은혜롭게 대하기 위하여 스스로 희생제물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모리아산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삭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풀하고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죽어야 할 이삭을 대신하여 그 뿌리 나무에 걸린 한 양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크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면서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모리아 사건이 이게 사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크리스도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신이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 지은 인간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화목죄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위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는 단순한 교회 표시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받았다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네 죄값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내게로 오라 나는 이미 너와 화목했다 이제는 내 손을 잡으라고 내민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독적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킴으로써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이제는 의로워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용납하시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이 자신도 의롭게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네고데무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요 이처럼이 어떻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심리학자 홈즈와 라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 43개를 선택해서 그 척도를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배우자의 사망 1입니다 2위 이혼 3위 별거 4위 감옥살이 5위 가족의 사망에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안 맞는데요 그래서 서울대학 소아정신과 한 팀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 비중 30개와 그 질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를 정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위가 자식의 죽음 2위가 배우자의 죽음 3위가 부모의 죽음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육친이 죽으면 천붕지통이라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다 그랬어요 자식이 죽으면 단장치해라 그랬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북망이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자식을 앞세우는 것을 참척이다 참혹할 참자에다가 근심척자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슬픔이 바로 이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다 소설가 김농희 씨는 큰아들 진홍희를 경기로 잃고 10년이 지나도록 아파했다 그랬어요 먹고 살면 흘러가는 나날 10년도 도무지 하루같이 쉬운 것을 아들을 잃고 10년이 지나가도 하루 밖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그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설가 박은호 씨도 서울 올림픽이 있던 1988년 5월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었습니다 석 달 후에 26된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요 딸 넷을 낳고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 아들 호 원태 씨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마치과 레지던트 과정을 받던 총망받는 설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자 박은서 씨는 부산 순영원에 들어가서 스무 날이 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묻는 나의 이 간절한 질문에 한 말씀만 해달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쓴 일기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는 것은 자기의 전생애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렌즈와이슨 정루의 계단 21페이지에서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온 한우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온 한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희생을 실으셨습니까 우리 찬미가 115장에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미가가 있습니다 이 찬미는 미국의 프레데릭 레만 목사가 어느 날 그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 도시락을 쌌던 신문을 폈는데 거기에 마침 유대교 찬양시 하다무트 우리말로 하면 서곡 이런 뜻인데 하다무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레몬 상자에 걸터 앉아 몽땅 연필로 첫째 연과 둘째 연과 후렴을 작사하고 셋째 연은 시브리시를 운을 맞춰서 고쳐서 이 찬미가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1절에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 지은 영혼 부하로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재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3절입니다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한울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한울이라도 감당치 못하니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희서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하는 이날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